그 다음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은 특히 별표시에요 얘는 다른 주제에서도 쓰여요 다른 주제에서도 쓰여요 그래서 일단 개념을 보시면 법인이 어떤 법인이 주로 국가와의 거래가 많은데 국가에게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설 같은 걸 기부해요 보통 그 전에 어떤 거래가 있냐면 주로 지하철 연결 통로 그런 것들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영두포역에서 타임스케어로 가는 중간에 연결 통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국가가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 범인한테 맡겨서 건설을 지워주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이제 돈을 주기보다는 그걸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으로 줘요 사용수익권 그런 거래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이에요 사용수익 권리라고 보듯이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5년 10년 동안 그 지하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 그럼 뭐 임차료 이런 걸 얻겠죠 임대료 임대료 얻겠죠 그럼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법에서 기부했잖아요 그럼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부금 저희가 배웠던 기부금 그래서 지금 국가잖아요 법정기부금이에요 법정기부금 근데 법정기부금이 아니에요 기부금은 일단 무상성격이 있어야 돼요 공짜에요 공짜 기부금은 내가 공짜로 준 돈인데 지금 공짜가 아니죠 사용수익 권리라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유상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부금 파트에서 갑자기 나오면 당황하시면 안 돼요 기부금에서 나오더라도 사용수익권 권리를 받았다면 그때는 유상거래로서 기부금이 아니다에요 사용수익 기부자산 강가산으로 송금인정이에요 강가산으로 송금인정 그래서 첫 번째는 기부금이 아니다 잘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례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내가 기부했을 때 그 건물의 감가산각자산의 장부가액은 100이고 시가는 1억 2천이래요 시가는 1억 2천 법인이 감가산각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1억짜리가 나갔네요 장부가액 그리고 나서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는 게 들어왔죠 보통 시가로 취득가액을 잡는단 말이에요 시가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취득가액을 그럼 여기에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이 20 잡혀요 이게 가장 잘못된 회계처리로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왜냐하면 법인세법의 태도는 사용수익 기부자산 이 건물을 줌으로써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거래에서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건물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처분이익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럼 지금 위아래가 잘못됐죠 위아래 세무조가 잘못됐죠 회계는 이익이 20 발생했는데 세법은 20이 없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20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조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자산의 감소예요 근데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방금 무형자산 감가상하자산을 배웠잖아요 감가상하자산을 감액하니까 곧바로 이제 완전히 습관화 되어야 해요 직부인 C부인이에요 바로 직부인 C부인 감가상하자산 감액했으면 직부인 C부인 지금 회계는 120에서 감가상하자산을 계산했겠죠 세법은 100으로 감가상하자산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20만큼은 직접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20만큼 직부인 C부인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면 동그라미 1번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기부금 단체인 법인에게 기부한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여기에 체크하세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감가상한다 그리고 시가 X라고 적어두시고 장부가액의 시가 X라고 적어두세요 그래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게끔 하는 게 법인세법 태도예요 시험에는 동그라미 2번까지도 나왔어요 만약 법인이 국가 등 열거된 단체가 아닌 자에게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그땐 비지정기부금 처리하셔야 돼요 비지정기부금 처리해서 순금불산입 하셔야 돼요 순금불산입 그래서 위에서 국가 지자체 기부금 단체 거긴 지정기부금 단체나 법정기부금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고 사용수익권 얻었을 때만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는 무용자산을 계산할 수 있지 상대방이 비지정기부금 단체면 곧바로 순금불산입이에요 곧바로 순금불산 그래서 얘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수익도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 풀 때는 누구한테 했냐 또 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냐 국가한테 했다?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 기부자산 지정기부금 단체에 했다?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 기부자산 그 외에 동창회나 정말 그냥 법정기부금 단체 열과 안대에 있는 법인한테 했다? 비지정기부금 이렇게 되셔야 돼요 비지정기부금 순금불산입 실제 시험이 어떻게나 시험 문제로 한번 먼저 봐볼게요 잠깐 페이지를 뒤로 가셔서 1차 문제에서 170페이지 170페이지 이게 아마 작년 회계사 기출문제로 알고 있어요 영리내으법인 갑 20기 사업년도 사용수익 기부자산 관련 자료인데 갑에 관련해서 해보래요 갑은 건물 장부가는 8천이고요 시가는 1억원인데 7월 1일 중공해서 동일자로 지자체에 기부한 후 10년간 무상 사용을 하였다 그럼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내 사용수익권이 소멸되니까 내용연수 자체가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지금 건물 장부가 8천짜리가 나가고요 먼저 차변에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들어왔는데 시가로 잡았어요 시가 그래서 8천과 1억원의 차이 유형자산 처분이 2천을 잡았는데 세법은 장부가위로 봐야 되죠 그럼 붕괴 굳이 하실 필요 없이 곧바로 입금불산입 사용수익 기부자산 2천 마이너스 유보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 속도로 푸셔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하셔서 근데 붕괴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차변에 사용수익 기부자산 8천 대변에 건물 8천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불산입 2천 사용수익 기부자산 감소 마이너스 유보 근데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대해서 감가사합비 천만 원을 계산했죠 직부인, 시부인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바로 연결 먼저 직부인부터 해볼게요 감가사합비가 천만 원이고요 이 감가사합비는 지금 1억 원을 계산해서 나왔는데 2천만 원만큼 감액했죠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감가사합비를 직접 부인한다 그게 직부인의 개념이죠 그래서 200만 원 송금불산입 유보 이렇게 시부인은 실수싸움이에요 처음에 회사의 감가사합비가 지금 천만 원인데 이미 직부인 단계에서 200이 부인됐으니까 800만 원 가지고 시부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법상 가상가액은 1억 2천이 아니라 감액한 2천을 뺀 1억 원으로 가셔야 돼요 두 가지 실수를 범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런 거 내용의 수는 10분의 1이고요 마지막 끝까지 긴장해 끈을 놓을 수 없는 감가사합비 주제 월할상각이에요 7월 1일에 중공에서 넘겼죠 12분의 6 12분의 6 다 풀고 틀리는 그 월할상각 죽고 싶다 이런 거 틀리면 그럼 이게 400이 나오나 봐요 이게 그래서 송금불산입 400만 원 유보 그래서 이거 두 개 각각 적으세요 직부인 시부인 꼭 수험사에는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전에 어떤 기출문제로 이 문제가 탄생하는지 보여드리면 연습서로 가보세요 347페이지 가보세요 347페이지 연습서 347페이지 세무사 18년도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회계사 1차에 바로 그거 나왔어요 회계사 1차에 나오고 세무사 18년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렇게 한 번째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대안의 20기 사업년도에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련된 자료이다 대안은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고 완공 후 10년간 동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1점에서 두 가지를 체크하셨어야 돼요 상대방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비지형기부가 아니구나 이거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10년간 무상상유를 했다 내용연수 10년이구나 내용연수 10년이구나 2점에 7월 1일 건물 완공시점까지 투입한 건설자금의 장부가액은 2억원이고요 취득세는 2천이래요 완공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2천이래요 그래서 건물을 2020년 7월 1일 완공시점에 서울특별시 기부했으며 건물의 시가인 3억원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산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했대요 그래서 건설중인 자산을 넘겼는데 2억 그리고 현금 2천 그래서 건물 2억 2천 이거는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죠 완공시점의 회계처리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용수익기부자산 회계처리를 보시면 건물 장부가액 2억 2천을 잘 넘겼는데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시가로 처리했죠 그래서 3억과 2억 2천의 차이인 8천이 유형대산 처분으로 계산됐어요 그래서 바로 입금부자산이 8천 마이너스 유보 이거부터 하시는거죠 입금부자산이 8천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나서 4점에 사용수익기부자산 강가산업비로 3천을 계산했다 직부인, 시부인 직부인, 시부인 강가산업비가 지금 3천만원이고요 이 강가산업비는 3억원에 대해서 나왔지만 8천만원에 대한건 직접 부인해야 돼요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800만원 송금불산이 유보 시부인은요 3천에서 8백만원이 직접 부위됐으니까 2,2를 가지고 나중에 습관되시면은 그냥 시가 2억 2천 이렇게 쓰는 훈련까지 하시면 좋아요 굳이 3억에서 8천 이렇게 빼지 마시고 시가가 아니라 죄송해요 장부가액 장부가액 2억 1천 세법상 어떤 강가산과 자산가액을 바로 직관적으로 쓰시는게 좋아요 오히려 실수를 줄일거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나온거냐면 사실 3억에서 8천 빼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내용수 10년이라고 했구요 월할삼각주의에서 12분의 6 지금 문제가 아예 동형이죠 똑같죠 숫자만 다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